영화 속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은 맨손으로 건물 외벽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현실판 스파이더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고층 건물 등반가 알렉 로베르입니다. 로베르, 그는 자신의 60번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파리의 48층 고층 건물에 올랐습니다. 그가 가진 장비라고는 오직 땀을 없애는 분말가루와 신발뿐인데요. 그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오르듯 거침없이 올라가는 로베르. 그는 이미 파리 에펠탑부터 미국의 극문교,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의 브루즈 할리파까지 정복한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침내 48층 빌딩을 정복해내는데요. 그가 맨손으로 빌딩 정상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60분.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전자에게는 연말을 eigene 실시합니다. 제 생각은 전자에게는 신발만을 그리자에게는 정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60년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는 60년을 한 번이 하는지? 그는 30년이 단지? 그는 일을 하는지? 그는 일을 하는지? 그는 일을 하는지? 그는 일을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